이번에 함께 나눌 구절은 요한복음서 21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,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왠지로는 사랑하여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달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